우리가 갈 곳은 선사시대 인간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다 큰 머리 유령 동굴이란 약간 으스스한 이름의 동굴이다 동굴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고 입구가 넓어 쾌적하다 여기서 사람들이 살았을까 이곳에서 발견됐다는 전설 속의 큰 머리뼈는 무엇일까 동굴에는 수수께끼를 풀 실마리를 주는 여러 벽화들이 남겨져 있다 삼천년에서 오천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해양 동물이나 사람의 신체 등을 그린 벽화들이 곳곳에 있다 그 중 가장 흥기를 끄는 그림이 있다 사냥 그림이라고도 하고 제사장이라고도 한다 무엇이든 우리에게 또렷하게 말을 거는 그림이다 iety 아나 다음 세상에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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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